6월 2주차 단기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추천주 아니에요.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꼭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디서 매매를 할지 매도를 할지 손절할지 어디서 챙길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종목당 동일 비중 비중 조절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고 욕심내지 마시고 챙겨가는 습관 가장 중요한 부분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수 간단하게 볼건데요.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종목들도 상승을 해줬죠. 그런데 6월 3일 지난주 금요일에 갭상승 다음에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아직 5선 윌은 지켜주고 있지만 이런 형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좋은 캔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비중을 조금 줄이긴 했거든요. 다음주에 여기 5선을 리탈을 하면 좀 보수적으로 보고 관심 종목도 매매를 좀 자중을 하고 내려온다면 20선이라든지 여기 지지대 이런 곳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때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반대로 5선 등을 지지를 받고 이 캔들을 넘어서는 이 캔들을 중심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조금 더 상승. 지금 위쪽으로 60선, 2평선 저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60선을 돌파한다 해도 여기 또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곳들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너무 무리한 매매를 하면 안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심 종목을 좀 쉴까 생각도 해봤는데 뭐 이걸 돌파하고 여기까지 가지 말하는 법은 없으니까 내려간다면 매매를 보류를 하고 올라간다면 일부 매매로 약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시선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이고 이슈는 세계 최초로 곡물 대체제인 아미노산 기술 독가점이 부각이 되어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역별에서 갑자기 정별로 바뀌어가고 있고 크게 두 번 연속 거리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위쪽으로 장기 2평선을 계속해서 찔러주고 있고 다시 한 번 이 장기 2평선을 넘어선다면 뭐 한 번 이렇게 또 갈 수 있지 않으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큰 양봉의 중심 정도를 지지를 받아주고 큰 윗꼬리의 중심 정도를 좀 돌파를 해주면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런 20선 리트라면 쭉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경 BK라는 종목이고요. 역시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러시아 사태 등으로 탄산칼륨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 태경 BK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탄산칼륨 제조기술을 상용화에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상승하고 여기 매볼 때 다시 들어오고 다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5,000원 라운드 픽업 부분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전고점 돌파 또 전고점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추세를 지금 탔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갈지 이렇게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갈지는 모르죠. 이번에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전저점 전전저점을 지켜준다면 당분간 좀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번에 바로 올라간다면 여기 십자도지의 상방 정도 돌파를 할 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NC 에너지입니다. 지난 관심 종목이고 이렇게 가이드고 지금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더 관심 가져보고요. 나프타 관련주입니다. 이 당시에 나프타 관련주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20선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평선 계속해서 찔러주고 있는데 한번 거리랑 함께 돌파해 준다면 좀 상승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전고점도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조정 받았을 때 전저점도 지켜줬으니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 돌파할 때 관심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진입니다. 예전 관심 담에 많이 상승하고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20선 이탈 했다가 5선이 이렇게 좀 꺾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선 돌파를 해주면은 걔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자력 관련주고 그래서 이미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상승이 나온 부분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고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시세의 중심 정도 지켜줬으니까 이 중심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이렇게 N장이 만들어진다면은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20선 정도를 돌파를 하는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시세권이거든요. 이런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런 라인을 돌파를 안 해준다면 쭉 내려와서 상승한 것만큼 장기평선인 120선 뭐 이런 곳을 막고 반등할 때도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세림 BNG입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 법안이 통과되는데 여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저점 이탈하고 내려오다가 저점 여기서부터는 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저점 한 번 올리고 전고점 한 번 돌파하고 내려와서 다시 저점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 하겠죠. 당연히 위쪽으로는 이런 곳이 저항 때가 강력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저항을 받을 것이고 저항을 받으면 내려올 거고 돌파를 하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죠. 지금 내려와서 60선 120선 지지 받고 다시 20선 돌파 시도 중입니다. 지금 왼쪽으로는 이런 곳이 지지 라인 때였잖아요. 이 부분을 좀 회복을 해줬는데 밑으로는 5선 20선 같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탈하면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 힘들겠죠. 다음 길을 봐야 되겠고 밑쪽으로 여기를 이탈하는지 잘 봐야 되겠고 저기를 좀 지켜주고 위쪽으로는 이런 라인이 중요해 보이죠. 여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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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 상승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십자도지 상방 그 다음에 이 캔들 이 전 캔들의 고점대 정도 되는 이 정도를 돌파를 할 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웹스입니다. 러시아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 웹스는 국내 최초 플라스틱 신소재 WPC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가가 힘이 없지만 상승할 때는 확실하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고 밑쪽으로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반대로 이 부분을 이탈하면 절대로 물리거나 손절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이 라인을 잘 지켜내주고 다시 돌려 세운다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저항돼서 작으면 이렇게 조금 더 크면 이렇게 많이 크면 이렇게 먹을 게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여기 지지 저항 라인 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매물 때 확인하러 간 이 윗고리의 중간 정도를 넘어설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광산업입니다. 전기차 필수 소재 중에서 가성소다가 있는데 요것이 지금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관련된 사업으로 기대감을 한번 줄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장기 평선 480선까지 지지를 받고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 때 살짝 돌파를 해주고 다시 장기 평선 지지받고 요렇게 N자형으로 갈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 종목도 뭐 지수가 좋지 않으면 이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더 내려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라인대를 잘 지켜준다면 이 종목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이 가격대에 있으면 계속 관심을 가져보고 다시 지수가 살아날 때 물어봐도 될 만한 종목일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주에 바로 뭐 지수도 괜찮고 올라가준다면 대략적으로 요런 라인 이 캔들 두개 잡치는 정도 그리고 중간 정도 넘어서는 이란에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 항공이구요. 증백은 제가 잘 안 가져오지만 지금 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우려가 있던 종목인데 사채발황으로 자금을 수혈하고 국제선 운행 정상화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안된다 그러면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뭐 되든 안되든 모든 매매는 손절을 잘 잡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사지 말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어디서 내가 손절할까 항상 정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요. 지금 외국인이 급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주가는 내려가고 있었는데 정고점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쭉 조정받고 장기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중입니다. 밑에서부터 이미 시세가 좀 나왔거든요. 역시 이런 종목도 안전을 위해서 잘 안 가져오죠. 다시 그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데서 드리는데 뭐 내려간다면 다시 이 저점을 올리는 부분에서 반등할 때를 노려보면 좋겠고 기대감과 함께 이 저점대를 바로 돌파 고점대 바로 돌파했던 이 힘을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면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지지로 보면 좋겠고요. 바로 올라간다면 이런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갭부분 윗부분 여기 갭부분 윗부분 다음 AP 위성입니다. 우주산업 통신장비 관련 회사하고 우수산업 성장 기대감 지금 있죠. 시장에 그리고 누리호흡 투 발사 양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분위기를 타줄지 지금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고점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거래량 한번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매몰대 화끈하게 한번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0선 지지를 받고 5선 돌파 역시 당분간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이고 자 이 캔들은 좋은 캔들이 아니죠. 그죠? 올라가다가 은봉 십자도지 다음주에 이렇게 내려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겨내준다면 이 고점때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겨내준다면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관심을 가져면 좋겠지만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내리고 있는 경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보고 매수를 했지만 내려갈 걸 감안해서 나는 몇 프로까지만 견디겠다. 그런 걸 잡고 매매하는 것이 단기 매매자의 숙명이에요. 다음 피델릭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회사이고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시고 있죠. 장기간의 조정 박스권에서는 여기가 고점대죠. 여기를 대충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가 매물대였고 여기는 지지대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올리고 고점 올리다가 한 번 크게 나오면서 여기 고점대 돌파를 했고 전 고점 여기 확인을 한 번 해줬고요. 다시 내려와서 장기평선까지 지지 다시 반등 이렇게 N자형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20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탈하고 20선 아리고 다시 20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20선 지지 반등 중이에요. 여기와 같이 계속해서 20선 타고 올라간다면 이런 모습 보여줄 수가 있으니깐 관심 가져보고요. 지금 이 두 캔들 잘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지지 여기가 저항이에요. 단계적으로 여기 내려간다면 다음 반등 때 보면 되고 여기 돌파한다면 한 번 관심 가져보면 되고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승당입니다. 주류 음식료 관련 주고 리뉴얼한 막걸리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 또 원자재 상승으로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한 번 상승하고 쭉 장기평선까지 지지받고 20선 돌파하고 한 번 상승 또 쭉 내려서 장기평선 지지받고 22평선 돌파 중입니다. 그죠? 이미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 시세의 고점대가 되죠? 여기를 이탈한다면 다시 또 다음을 봐야 되고 여기를 지켜내주고 20자 도지 상방 정도를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 위까지 뭘게 존재를 하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수고 이미 지수는 밑에서부터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 당장이든 일주일 좀 더 오르고 내려가든 언제든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너무 많이 상승했을 때는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맞겠죠. 너무 무리한 매매는 지향을 좀 하면서 기초를 지키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또 파이팅 하시고 주말간에 다음주 매매 어떻게 매매를 할지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다음주에 성토하시길 바랍니다.